아, 비 온다 그러더니 정확하네. 들어가라. 상렬아. 나 전철역까지 데리다주면 안 되냐? 아, 미술비네. 뛰어가면 되겠네. 하여튼 넌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. 나한테 걸렸으면 해, 진짜. 징그럽게 왜 그래? 네가 자꾸 밖으로 밀니까 그렇지. 언제 내가 밖으로 밀었어? 언제 나만 썼어? 넌 애새끼가 말을 해도. 아, 이거 무슨 냄새야, 진짜. 아, 진짜. 너 머리 언제 감았어? 내가 감는다, 아니다. 자주 감으면 머리 빠진대. 아, 이 새끼야. 너 머리 안 빠질라 그래. 나 남들은 코가 다 빠져. 애새끼 보니까 남들 생각을 안 하면서 사냐. 하여튼 부자심 새끼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. 응? 너, 너 왜 지래요? 형, 너 먼저 가. 왜? 아니, 경찰에까지 가려면 다시 한참 더 가야 되는데. 택시 타고 가. 왜 그러는데? 나 돈 없어. 돈이 왜 없어? 너 아까 다 빌려줬잖아. 아이, 새끼. 대충 없게. 그걸 날 다 빌려주면 어떡해. 아, 그리고 새끼야. 지갑에다가 돈 30만 원 더 갖고 다니는 새끼가 어딨냐? 아이, 새끼 진짜. 이거 나 낼 쏴야 되니까 내일까지 꼭 갚아? 빨리 가. 아이고, 맞아라. 아이고, 맞다, 맞다, 맞다. 빵을 사놓고 돈 들어간다는 게 깜빡하고 그냥 갈뻔했네. 빵을 사야지. 어?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우, 그날 지나칠 뻔했네. 아니, 여기 왜 서 계세요? 아, 비피 하시는구나. 아이고, 이 미친놈의 새끼. 아이고, 안 꺼져. 아이고, 이 새끼야. 아이고, 썩은 놈. 야, 그만 좀 주물러라, 이 썩은 놈아. 아이고, 물로 터지겠다, 아우 징그러워. 그런 거 아냐. 야, 그러면 이 벗은 여자는 이건 뭐냐? 아, 벗긴 뭘 벗어. 란제리 아냐. 직장 동료 모니터 해주는 거야. 아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아이고, 전화 받아 이 새끼야. 누구야? 여자야. 내 전화 받지 말라 그랬잖아. 왜 자꾸 받아서 줘, 엄마가. 너는 전화를 밖에 놓지 마, 이 미친놈아. 여자 누구? 이모? 이거 이모 전화 부르는데. 이모가 여자냐, 이놈의 새끼야. 이렇게 다리 들어봐. 이 털 빠지는 거 봐. 비껴봐, 이 새끼야. 털 봐, 털. 아니, 조용히 좀 해. 짐승 털갈이야, 이놈의 새끼야. 짐승 털갈이야. 애비나 자식. 아, 저거 나가 있어. 자원씨 박수 좀. 아이고, 사람 사는 방에 웬 신내가 개밥 신내가 날게. 이걸로 좀 문질러 이 썩은 놈아. 알았어, 나가 있어, 나가 있어, 빨리. 아이고, 징그러워. 아이고, 징그러워. 웬 신내가 나냐, 신내가. 개밥 썩는 냄새나 썩은 놈아. 내가 이 구석을 나가든 가야지, 진짜. 나가 있겠지, 제발. 이씨. 나가주세요. 안녕하세요. 누, 누구세요? 저예요. 신소연. 잠깐만요. 다 들었어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다 들었어. 한 쪽팔려, 씨. 아, 씨. 한 번만. 안돼요. 아, 그냥 자요, 좀. 피곤해요. 그냥 자요. 피곤해요. 그냥 자요. 하고 했죠. 아, 피곤하단 말이야. 아, 아.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아유 사실 왜 안 자요 잠을 자게 해야 자죠 계속 이러는데 잠이 와요 지금 결혼 전에 딱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는 말도 기억 안 나요 좀 자요 어 자자구요 으 으 으 아 겁나 빨간 풍선 같아 아이 소연씨 걱정하지 마세요 고탈력 콜라겐 덩어리야 이게 안 터지니까 으 으 다 먹었으면 가지 중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에이씨 구속하여를 들지마 이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구속이라니 아니 아니 제가 원래 술만 먹으면 자꾸 막 헛소리를 하고 막 그래요 지금 아 어 아 아 으 아 너 죽을래 왜 왜? 겁냐? 진짜. 그래도 겁냐 끼지 왜 했냐 인마. 야. 너 이씨. 한 번만 봐줘라. 나 좀 살려줘 제발. 빨리 가. 야. 야. 파리 앞에서 도저히 소파에서 못 자겠어. 나. 이거 디스크 있잖아. 3번, 4번. 그래서 뭐 어쩌라고 새키야. 나. 나 이거 침대에서 나도 이거 잘래. 가만히 자. 자. 조용히. 니가 왜 여기서 자. 빨리 나와. 조용히서 뭐 자자야지. 미친 새끼라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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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거야. 상영 씨랑 여기서 같이 자요. 저 쪼크로 갈게요.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자요. 그럼 자더라. 명구 씨랑 여기서 같이 자라는 소리에요? 내 생각에도 그건 좀 아는 것 같다. 수혜씨 그게 아니고요. 저に와서 자러. 들 Persp. 들 것도 나와서 잘게요. 상영 씨 주무소. 아. 수혜씨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